후우 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어떡한다고.. 뭐야.. 우와..뭐야.. 성남 칭찬해요 네우 칭찬해 고맙습니다 어! 나 날라갔어 방금 칭찬받았는데 날라가다니 아니 잠깐만 여기 날라가면 어떡해 여기는 멀쩡..아 요 구간이 밑에 닫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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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헤.. 아..어떻게 빨리가지? 어떻게 빨리가지 저기를 저 일단 여기까지는 안전하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안전해 어 무서워 흐흑 어우 무서워 흐헣 흐흑흑흑 흐흐흑 나, 무서워 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못가겠어 흑흑흑흑흑흑흑흑흑 매일이 없어서 그런가? 무조건 빨리 갈 수 밖에 없나? 좀 앞쪽을 잡자 앞쪽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? 어 좋아좋아좋아 기다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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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짝 걸쳐 살짝 걸쳐 흠흠흠 살짝 걸쳐 그렇지 지금이니 그렇지 으흐흐흐흐흐 아유흐흐흐흐흐흐 저 내려갈때 갔어야 되는데 오 좋아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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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렇지 오우오 오우 아 저것도 타이밍 맞춰서 또 내려와야 돼 아 자 뻥 지금이니 뻥 숨어있다가 지금이니 그렇지 오우 됐다 와 이거 리듬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이래서 와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완전히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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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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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옳 나 Tina on 나가야돼 나 죽는데? 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오 죽을 뻔했다 아 이거 땡겨야지 땡겨야지 점프 지금이니 하나 응 으이샤 설마 노면 또 닫히는 거니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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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니? 바칠 거 없니? 이거 또 스피드 생명이니? 잠깐만 하아 휴 휴 간다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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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충이 아잉 멍충아 아아 다시 다시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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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줄이 움직일 때 아아 줄이 움직일 때 해야되나? 줄이? 줄을 미리 움직여놔야되나봐 그죠? 막대 놓으면은 닫혀요 그죠? 애초에 줄을 겁나게 움직여놔야되나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헤맸죠 여러분 이번에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멈칫하고 싶어 멈칫한게 아닙니다요 아우 뭐 쉽죠 그런건 그냥 지나가는거죠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stewardship 두루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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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, 여러분들은 한번엔 성공하는 거죠 힘들게 막 몇 번씩 왔다왔다 어떻게 하니까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으앗앗앗 으쌰 뽀잉 뽀잉! 장난하나 또 뽀잉! 뭐 하자는 거지 지금? 보아하니 쟤를 지금 또 아이고 뽀잉!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아 장난 똥 때리나 아이 진짜 알았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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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먼저 얘기했구만 뭐 흐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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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먹검이죠 뭐 어이짜! 뭐하는 데야 여긴? 아 물이구나 어이여!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? 쟤 뭐야 쟤 뭐야 베베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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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님 후우우우우우우 아 hovering 아 이게 줄 인는 데 아으 진짜 아 베베님 두세여 아 두세여 opers 삐뺠 힘든 Peki 부 Real 여기아 여기, 어떡해 여기는? 우 우 kinds 윽 어떻게 해 우어우우 아닌가? 아 여기 있구나 헤헤헤헤 여기 또 있지롱뇽 저기 왜 베베님 있냐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저게 베베님인걸로 으이샤 드림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아 또 뭐지? 말 Blake 에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ㄏㅏㅏ 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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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orried 하아아! 우와ATHER 아으이 아잇아잇 베베님도 오세요 베베님 아직 간다 으윽! 온다 온다! 온다 온다아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흐! 얍 어! 뭐 weekly?? 어. 나 Little Idol! 잘 간다아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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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 올라가는구나 저거 껐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? 아 뭐지? 뭐지?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울 하나 두울 하나 뭐 안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? 이상한데? 뭐하는거지? 이거에서? 뭐하는거지? 아 안돼! 아 베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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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죄송해요 아하 진짜 아니 잠깐만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? 그럼 내려가잖아 내려가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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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시 가는데 왜 왜 다시 가는 건데 으잇야 여기 점프하는게 무슨 오 저기 또 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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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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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사타고 줄 끝에 매달려 물에 들어가서 유인한 뒤에 다시 철사타고 돌아와서 건너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끝에 아까 나 했었는데 안오던데? 눌러서 너 아까 줄 끝에 있었잖아요 으응 아 아ora 완전 이렇게?" 우Thanks 이렇게 으하핀하핳 완전 끝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키도키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그렇구나 저 멀리 있구나 오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천재들 역시 역시 피어나는 새싹들 아직 뇌가 굳지 않은 신선한 신선한 브레인들 나는 상상도 못했네 그렇게 발을 담글 줄은 원래 훈수들 때는 지능이 올라요 아 그렇군요 훈수브레인이군요 잡아 잡아 돌려 밀어 훈수브레인 훈수브레인 그런게 있었군요 모ź로 몰랐네요 으이쉬아이 여기는 뭐지 막힌거죠 흫흫 의 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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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deliver 어 으오ゆ 으으으 우으 어찌라고 아프리카의 단점이 있나요 아니 난 지금 게임하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시는거죠? 흐쇼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일단 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 내려오자마자 누르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거 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아유 그런 말씀 아세요 여러분들은 쉽겠죠 지금 나를 응원해줘져도 모자를 파네 지금 놀립니까 지금 이걸 얼른 키고 얼른 올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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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잇 야 다 올라왔는데 아잇 다 올라왔는데 균형님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이상한 얘기 그만 물어보시고요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 것 같아 이것도 스피드야 보니까 지금 내려가자마자 켜고 켜고 미친듯이 올라갔어 나무네 그렇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다보면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훈수브레인이라 여러분들은 훈수브레인이라 금방 아시겠지만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너무한데 이건 너무하잖아 기다리봐 다 하면 한다니까 나도 깨우쳤다고 방금 잠깐만 누르고 누르고 굿 흐흑 흐흐흐흐 아닌가? 잡힌 다음에 벗어날 수 있나봐 여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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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그만 가 아닌가? 스토리인가? 어? 스토리인가 봐 계속 가 계속 가는데? 뭐지? 뭐지? 뭐 빛나는데? 뭐 박았어 심장에다가 심장에 뭐 박았는데? 엔딩이야? 물고기 밥이냐? 물고기 밥댔어 야 아무리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해서 뜯어먹냐? 피라냐도 아니고 닥터핏인가? 닥터핏인가 보다 각질같은거 뜯어주는 닥터핏이야 닥터핏이 사람 뜯어먹는게 아닙니다 치료해주는 치유 치유 오 나 움직여 나 움직여 오 굿 비키아 이놈들아 뭐야 새 생명을 얻었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봐 뭐지? 야 베베님이 여태까지 나를 잡아 잡순 게 아니었어 잡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베베님이 나에게 힘을 준 거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후원을 해주셨어 후원을 오우 신기방개한데 나한테 뭘 꽂았잖아요 아까 그게 그건가봐 베베님이 후원해주신 거야 아우 물고기들 징하게 쫓아오네 뭐지 여긴 못나가나? 오후 우후 으다 어 못 가네? 어 열렸다 üs... 후아諾 어휴... test 찡길 뻔 뭐하는데 여기 워어오우!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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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을거 없나? 어잇! 히이이익! 헐... 아 저걸 잡고 있어야 되나 보다 다시 다시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어요 위 이걸 잡고 있어야 되나 보다 그죠? 와란! 구석AS jump 빨빨빨빨 빨빨빨빨빨 와랏 헤이 어이 깜짝이야 어우 어허 어어어 내 발 갈릴땐 오얏오士 아, 엔딩이 아니였어 도대체 뭘까? 도대체 이, 이, 이 어휴, 깜짝이야 진짜 이 어휴, 깜짝이야 아, 방심을 못하게 하네 미저리 마이 드림